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정치적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넘어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1일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공천을 지시한 상황은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11월 2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을 촉구하며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는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조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도 중요하지 않다며 법리적 다툼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법 처리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